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 바로 호버트 레거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비오스 오면 되지 않을까? 요정도? 어 충분하네. 윙가디엄은 레비오스 앞이 없는데?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확인해줍시다. 무약인 의상이네? 아 잠깐만. 요렇게 하고. 요렇게 움직이면은? 이 상태에서 마법을 못쓰나? 그럼 하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저거 저거. 저거를 돌아가지 않을까? 오케이. 빼줌. 되지 않을까? 오 바로 빠져나왔어. 오 이거 뭔가 좀 조심하라는 편지 같은데. 이게 뭐지?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가고. 열 순 있는데 고정이 안된다. 이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밑에서 말해주면 되겠다. 여기 앞에 약간 그거 표시 뜨네. 약간 뭐가 있다고 하는 표시. 어? 잠깐만. 이거 내가 배운 것 중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이거 있지 않나? 된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잠깐만. 여기다가? 아키오. 컷. 컷. 풀었네요. 어디 어디. 아 요거 문이구나. 오 열렸어. 이야 성 중심구? 현재 찾아야겠네. 누가 온다. 누가 온다. 어? 우리 그 누구였더라? 누가 데리고 있단 앤데? 너무하네. 하이웅. 또 다른 친구. 오케이. 오케이. 같이 가 같이. 있네. 파쿠라 하자. 저거는 아니야. 여기로 가야겠구만. 이걸 밀어줘야 되나? 아니면은.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? 없나? 저기? 여긴 없는 것 같은데. 보니까. 아 여기에 필요하네. 여기에. 이제 여기에 떨어뜨려야 되는데. 이러면은. 이제. 아키오가 아니라. 아키오가 아니라. 디폴스. 쏘로. 밀으면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밀면은. 되지 않을까? 오 야야야야야. 보그 왜이래 보그 왜이래. 오케이. 이렇게 해서. 오케이. 됐다. 됐다. 그냥 여기다 내려. 요거로 갔다가. 어. 레비오스 해주고. 오. 너무 빨라. 주체가 안돼. 이렇게 가고. 여기서 점프. 석하마법. 잠깐만. 아 뭐야. 안돼. 아 팔거. 안돼. 아 위즐랜드 모양이야? 나 그럼 왜 버렸냐. 아 나. 벌써? 오케이. 오. 찍혀있대. 한 명 더 아웃 뚜두둔 차망 맞고 무장해질 마법 컴프링 고 컷 집구만 아주 쉬워요 오 야 터지네 이거 알로호모라 이건 쉽지 나한테 움직인다 오 움직였다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열어주면은 여기에 또 올라가는 길이 또 있네요 오 못 들어가네 아쉽게도 어 어어 아 피하고 엑스페리아무스 인센 디오 피하고 컴프링 고 어 피해 컷 어딜까부러 자 이것도 알로호모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어 어 여기다 어 여긴데 여기다 바로 열어버리고 자 일로와 자 포포스켓 빨리 가자 자 일로와 난 이제 내꺼야 구해냅시다 어 이거는 신비한 동물상자 동물사전에 나온 니플러 두저리 같은 친구인데 어 여기에도 있을 줄 몰랐네 어 이거 얜 뭐지 이 정도면 다겠지 이 정도면 될거야 골드도 좀 가져가지고 없겠지 가자 이제 저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써주면서 갈게요 이거 가져갈 수 있을거 같은데 못 가져가네 밀려꿈들이 있나봐 여기 저기에 저건 안보여 어 길이 있네 어 잠깐만 저기 위로 일단 먼저 갈까 어 조심조심 어 어 어 왜그래 왜그래 오케이 조심조심 나와주고 어 하나있어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올라와 올라와 안돼 안돼 어 어 조심해 어 오 다행이다 어 아 옆에 갈아탈거다 난 떨어진줄 알았네요 어 야 위험천만 가자 이야 재밌네 확실히 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열책하고 있다 위 올라갔다 같이 가 이야 다 보인다 다 보인다 이야 빗자루랑 다른 맛이 있네 얘는 이야 너무 좋아요 어 뭐 어디 갔어 보일까 우리가 와 좋네 엄청나 와 가자 진짜 동화 보는 느낌이야 이 정도면 안 자도 될텐데 어 됐다 왔다 이렇게 빠져나올 줄 몰랐는데 아 손에 있던거 뺏었어 아 손에 있던거 뺏었어 그니까 그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보내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겠지 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다음에 봐 야 벌써 야 벌써 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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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웅 새 아이템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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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헐로에게 협박당하는 마법사? 그 사람 조사해야 된다고?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가 문젠데 막 비처르 처럼 비 버튼하면 내려오겠네? 아 비 버튼하면 내려온다 모르는 집인데 사람이 없네 자 이제 또 이번엔 뭐가 있을까? 캐스트 지도 내실로 이제 가기 한번 봅시다 여기 가려면 비밀의 방 지도 내실 그래 여기로 이렇게 순간이동하면 될 것 같죠? 자 가봅시다 한번 저번에 가져온 책 아직도 있네요 잘 이번엔 뭘까? 맞춤 계셨군요 그러니까 로드곡은 일단 믿어본다고 합시다 배신하면 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랄록에 대한 정보 모르고 두고도 찾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? 알고 계셨어요? 다음 시험에 칠 장소? 유감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 말하죠 그러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파괴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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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? 망하기 잘못하면 망해야겠다 오케 가 볼게요 오케 가 볼게요 빨리 가 봅시다 근데 피그 교수님하고 할 말이 있는데 피그 교수님은 그냥 매일 여기 있는 거야? 갑자기 궁금해졌어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확하게 이제 성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어디갔지? 어? 왜 캐스트가 없냐? 어 됐다 새로운 캐스트 로그 대 시험 피그 교수님 만나기 여기 앞에서 하필 내가 여길 찍어놨지 그래서 아주 이지하게 갈 수 있지 가자 자 오늘 이렇게 오그와트 레이거즈에 뭐 꾸짐이 켜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오 그래 이만 안녕 바이바이